태성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간별사 강철중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태성이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해주었고요. 32,700원에 장 마감을 해주었는데 태성 같은 경우에 올해에만 신저가 3,260원부터 51조 신고가 45,750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약 14배가 뛰어올랐는데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은 개인들이 절대 움직일 수 없고요. 무조건적으로 세력이 개입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성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세력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2만 2천원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주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돌파를 해주면서 그려나서 거의 조정도 없는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러한 상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타기를 통해서 좀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아직까지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태성 같은 경우에 10만원, 20만원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그리고 장 끝나기 10분 전에 우리 세력들이 엄청나게 주가를 폭랑을 시켰어요.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지웠고요. 그 다음 날에도 다시 한번 24% 정도 주가를 올리는가 싶더니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우리 개미들, 특히나 우리 개미들이 엄청나게 물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만 7천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었는데 현재 지금 태성을 보여주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이럴 때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미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어날 때 이럴 때 우리 한 주라도 매수를 하시면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평당가를 낮추는 이러한 대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다시 한번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 조정이 나타났을 때 이때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누군가는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기회라고 전환을 해서 오히려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혹시나 이 태성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아니면 현재 태성에 물려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린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간단하게 태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적인 분에 대해서 달아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현재 태성이라는 종목이 연초 때부터 지금까지 약 14배가 올랐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성이라는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대응을 하시는 사람과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손익비 차이는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 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서 본전까지 오게 된다면 물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본전에서 분명히 매도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본전에서 매도하거나 본전보다 조금 올랐을 때 매도했을 때 수익을 절대 극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분명히 본전 매도했을 때 그 물량들을 다시 한번 받아 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애매하게 매도를 하신다면 어떻게 한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애매하게 매도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 드릴 거고요.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꼭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화하시길 바라고요. 태성 종목이 다시 한번 상세히 나와뒀다가 그려나서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때도 제가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시초가 종목이 대박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종목명을 리튬포어스고요. 비중은 30호로 잡아드렸고 매수가는 시초가의 매수화라고 말씀드리면서 1800원 이하의 매수화라고 전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가까지 제가 정확하게 2100원 이상 수익이 나시면 매도 권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텔레그램방과 똑같이 문자로도 전송해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 번호로 시초가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렇게 매일같이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리튬포어스에 대해서 잠깐만 보시면요. 자 리튬포어스 자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고요. 29.72% 상승을 해줬습니다. 분봉으로 잠깐 보실까요? 네 분봉으로 보시면 자 제가 오늘 18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저가 1751원까지 내려가주면서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고 자 그리고 장 시작 후에 자 약 15분 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 2100원 이상까지 올라와 주면서 우리 주님들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래도 자 이 안전한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 주님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일단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리튬포어스로 약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꼭 거액으로 안 하셔도 되고 소액으로 자 5만원 뭐 10만원 뭐 많게는 50만원 1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저를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5만원 10만원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가 추후에 저에 대한 이렇게 실력 검증이 되신다면 그때는 뭐 50만원 100만원으로 하시면서 자 하루하루 쏠쏠하게 용돈불이 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시초가라고 문자 세 글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확인을 해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우리 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현재 태성 같은 경우에 세력에 개입을 했고 진짜 엄청나게 폭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자 폭스콘 애플의 AI 서버 출하 개시를 했고 이 PCB 설비 공급에 부각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AI PC용 반도체 기판 글로벌 기업에 단독 공급을 했고요. 고객사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태성인 일본계 영업이익이 24억 원이 나오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AI 발표 예고에 애플 향 AI 서버 PCB 설비 공급에 부각이 됐고 자 그리고 45억 규모 PCB 자동화 설비 공급을 계약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태성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언론사에 뿌리면서 세력들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 현재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는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 계셔서 이러한 하락에 좀 많이 걱정이 되신다 하신다면 상단위는 제 개인 번호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장전과 장중에 이러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엔 다시 한 번 이 저항을 맞으면서 파락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시 한 번 이 저점 신호는 발견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하시는 게 자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실 거고 가장 헷갈려 하실 텐데 제가 뭐 할 수 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당연히 제가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문항 가지 마시고 저한테 태성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아직까지 안 눌렀다면 지금이라도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봉 버튼이 있으니까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고 좀 마음에 들어서 따신다면 이 구독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요. 자 이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의 알고리즘을 타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특히나 이 태성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물려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려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라길게요. 자 그래서 우리 태성 같은 경우에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비중을 실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는데요. 자 50에서 200퍼 정도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드렸는데요. 자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의 일 정도 보유을 해주시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시드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010-4674-9671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세력주 연구 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소소TV 강출 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월 21일 8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저번 달 9월 달에 하이트론으로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이번에 10월 달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 분석을 하다가 발굴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이 매수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이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는데 이번에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상승률은 100% 이상입니다. 100%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3A분의 2B상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드린 우리 네이처셀 최소 3연상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겠지만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이처셀 샤트 간단하게 보시면 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상승률 100% 이상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 번 하락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자 오즈비지 신고가를 다시 한 번 갱신했는데요. 네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때부터 지금까지 최대 벌써 53% 52% 정도 상승을 해주었는데 현재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수익이 나신 분이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벌써 이 네이처셀로 2260만원 227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일단 먼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처셀 후속주로 제가 11월 달에 종목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네 현재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방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현재 12월 달에 제가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 이 대선 테마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최소 500% 이상 폭등할 예정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이 대선 테마주도 꼭 받아가지 바랄게요.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네 수익을 안겨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략 매도를 통해서 네 많은 수익을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매도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대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566%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최저 4,425원이었던 주가가 3만 1,1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애니 능률 대표 파편윤 씨인데요. 윤석열과 정친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065원에서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호 정치 테마주의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구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에서 최고 6만 5,300원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정재가 최대주주로서 한동호 정치 테마주로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주으면서 최저 2,750원에서 최고 2만 9,850원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입니다.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호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에서 최고 2만 4,400원까지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게 좀 힘드셨는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 대상홀딩스 우로 매수사점을 드리면서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1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27일 이때 이 갭 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이 7천만 원을 전부 다 투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도 탓을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이 6만 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홀딩스 후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고요.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라요.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공 버튼이 있으니까 따공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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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